싹싹톡회 네. 네. 하다 한 개 더 넣으. 딱 쪼개놓고 보니 또 딱 쪼개놓고 보니 박동석이 휑허거늘 박동석이 휑허거늘 흥보가 어이없어 흥보가 어이없어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유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동석은 어느 도둑놈이 다 가져가고 웬 괴 두짝이 있거늘 흥보 마누라가 여부 영감 한 번 열어놔 봅시다 흥보가 마누라 말이 옳다 하고 한 개를 턱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스묵 쌀이 하나 스묵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 번 떨어 벗어보는디 돈과 쌀을 한 번 떨어 벗어보는디 그렇지 요거는 막 부앙부앙하게 해야 돼 막 들떠가지고 부앙부앙 날아갈듯이 막 딱 쪼개놓고 본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뭐여 처음에는 실망하지 뭐야 그냥 빈 원래는 빈 박일 줄 알지 빈 박일 줄 알지 뭐 거기 뭐 있을 줄 알고 해 횡하니까 원래는 그 박통 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박 속이 가득 들어있어야지 박 속에 박 속 나물도 해먹고 뭐 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데 횡한 거야 횡하니까 처음에는 실망했는데 그래도 뭔 괴가 나오네 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여 왜 뭔 괴가 거기 속에 있을 것이여 박통 속에 그 괴로 호부 영감 저 처음에는 뜨악하지 흥보는 뜨악하여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장차 애가 될려나 뭐가 될려나 모르니까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이거 뜨악한데 크 흥보 마누라 호부 영감 뭔 괴가 해서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갖고는 흥보가 그래 마누라 말이면 옳구나 뭐 내가 이렇게 쫄 필요가 뭐 있어 마누라도 열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럼 한번 열어볼까 동양이 어뜻박해 그냥 돈과 쌀이 깍득깍득 그래 따라 벗어보는 거야 얼마나 재밌겠어 오지고 여기 보면 탁 쪼개놓고 보니 박동 속이 회 허거늘 흥보가 어이없어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동 속은 어느 도둑놈이 다 가져갖고 웬 괴 두 짝이 있거늘 흥보 마누라가 여부 영감 한번 열어놔 봅시다 흥보가 마누라 말이 옳다 허고 한 괴를 턱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쓰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하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붙어 버렸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시작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도ishop 흥보가 좋아합니다 unk 물하면서 왔는데 불 Eisen看到 돌아섰다 돌아오면 불가사 사리 하나 가서 더 돌아서 돌아서돌아보면 부로 하나 달고 홀서 구로 하나 iling 가 appears 부어내고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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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돌아보면 하나깍 하나를 돌아섰다 돌아보면 갈아볼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솔로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하나 가뚝수북 도로하나 가뚝수북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고 흥보가 좋아하고 회둣작을 털어붙고 나면 도로수복 시작 회둣작을 털어붙고 나면 도로수복 수복에서 합이 들어가잖아 회둣작을 털어붙고 나면 도로수복 흥보가 좋아하고 흥보가 좋아하고 흥보가 좋아하고 흥보가 좋아하고 미리 떨어지면 안돼 음을 띄워야지 흥보가 좋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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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둣작을 털어붙고 나면 도로수복 회둣작을 털어붙고 나면 도로수복 그렇지? 회둣작을 한 박자씩 가고 그 다음에는 반박자씩 가는 거야 회둣작을 털어붙고 나면 도로수복 시작 회둣작을 털어붙고 나면 도로수복 한 장도 안켜 가고 그 다음에 북 hind trong petite 한 장도 안 correcting까 한 장도 안 correcting 문 chick 한 장도 더 하고 이건 수رض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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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orta 흥보가 좋아하고 흥보가 좋아하고 흥보가 좋아하고 회둣작을 털어붙고 나면 도로수복 회두짝을 털어붓고 나면 도로 숙봇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톡 썰어붙는다 돌아보면 톡 썰어붙고 톡 썰어붙고 넘о썰어붙은다 들어가면 polít surtout 이걸 뺏듬어 도로하나가 뜨거고 돌아서다 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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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도 도로하나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도 도로하나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하나가뜩수보 아이고 좋아죽겄네 아이고 좋아죽겄네 일년삼백 일년삼백 61월 그저 그저 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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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라 나오느라 여기는 프리야 프리 리듬이라서 늘리고 저기를 자기 감정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기 안하고 막 그냥 몰아치고 자기는 느리게 자기 프리하게 해서 뒤에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 구야구야구야 구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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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라 싸ち 구야구 형 구야구 피 형 참 구야구 ёз 스를 name 혜두짝을 뚫어붓고 나면 도로수구 톡톡 돌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하나가 뜨거구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가사리 하나가 뜨거구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하나가 뜨거구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하나수구구 initi Rule probabilities 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하나가 뜨거구 жизни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도하나가 뜨거구 돌아섰다 돌아보면 산도 도로하나가 뜨거구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하나 다 뜯어 숨어 아이고 좋아 죽겄네 아이고 좋아 죽겄네 1년 1년 361월 361월 그저 꾸여 꾸여 그저 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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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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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이걸 다음에서 내가 그걸 느리 빼면서 흥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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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되면 흥보가 좋아 도루하나서 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보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하나가뜩 돈도 도는 거 어때? 돈도 도로하나가뜩이야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하나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하나가뜩 돈도 도로하나가뜩 그렇지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하나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하나 가뚝수보 아이고 좋아 죽겄네 아이고 좋아 죽겄네 일년 361월 그저 그저 구역 구역 꾸여 나오느라 나오느라 흥부가 좋아하라고 궤도짝을 떨어뜨려 벗고 나면 돌아서 보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가사리 하나가 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수보 벗고 비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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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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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뚝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뚝 수보 아이고 좋아 죽겄네 1년 361월 그저 꾸여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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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노라 안 경우에는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재밌어요. 자기만 잘하면 재밌어. 근데 그냥 입이 안 붙어. 이거 진짜 웬만한 사람들하고 이건 그냥 평소에 혀가 막 말랑말랑한 사람들 있잖아.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 잘하지? 우리 같이 묵떡지 그런 사람들은 이걸 잘하들 못해. 맨 처음엔 진짜 이게 입이 안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나 지금도 안 달라붙는 것 봐. 이걸 때마다 보고 해야 돼. 안 보고는 죽어도 안 돼. 비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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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여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돌아가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도 돌아가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가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안 뚝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선생님들은 그냥 오토바이 달고 막 허드만 써도 안 되더라고. 다시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시작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쫙 흥보가 좋아하라고 졸업자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가사리 하나가 뜨거워 거나고 졸업자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워 그리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워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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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도 도로 하나가 뚝수봉 아이고 좋아 죽겄네 아이고 좋아 죽겄네 일년삼백육십일을 일년삼백육십일을 구정 꾸역 다운을 하시다 구정 꾸역 아니야 아니야 구역 찍어야 돼 구역 구역 나오느라 그저 그 바퀴는 기분 나면 서너 바퀴 더 돌려도 돼요. 이것을 공å리를 세 개만 만드는데 꾸역 박자는 이미 여기까지 끝난거에요 도라나 가뚝스붓고 끝나고 나머지는 다 프리리듬으로 아이고 좋아 죽겄네 1년 361월 그제 꾸역 꾸역 하하하하하하 놀아올라 이렇게만 끝이야 중간에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네 중간에 빼먹어도 되고 얼이 켜도 돼 그저 말만 혀만 안 꼬이게 자기가 막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는 애드리뷰를 좀 해도 되는데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여기는 부드럽게 붙여야지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이렇게 시작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괴두짝을 떨어뜨려 보고 나면 도로스부 그러니까 자 봐봐 괴두짝을 요런 데를 잘 해줘야 되는 게 둘씩 둘씩 가잖아 그러니까 반박씩 반박씩 가다가 한박씩 이렇게 하는데 똑똑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눈이야 거기는 딱딱 해줘야 돼 봐봐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괴두짝을 떨어뜨려 보고 나면 도로스부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하나 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피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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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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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돌아와 하나 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도 돌아와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가뜩 수부 아이고 좋아 죽겄네 1년 361일 그저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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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라 아아아아 그냥 put 식 мощ 그냥 이렇게 빨리 치고 이게 애드립이야 reduced 안 cement 우리는 아무리 빼도 돼 그래도 어떻게 해도 이게 장난이 안 맞아 어디서 꽉 맞아도 그런 거 아니야 프리로 가야해 프리리즘 이유 유통성이 do Moyes 도섭창 마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은 왜냐하면 앞에서 긴장을 짜렁하고 뒤에서 파악 풀어주는 거야 원래 우리 김머리는 다 그런 식으로 가 다른 것도 뒤가서 풀어줘. 이렇게 빨리 몰면 뒤에서 다 풀어서 프리리듬으로 가. 하다못해 산조를 해도 뒤에서 다 프리리듬이 있어서 거기서 토성을 다 해주는데 소리에 왜 그게 없을까? 인간이 호흡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이렇게 해봐야 돼. 거기는 부드럽게 붙여서 스무드하게 해야 돼. 다시 시작.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궤두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루수복. 톡톡, 떨고 턱톡, 떨고는 맞아야 돼. 궤두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루수복. 톡톡 떨고astic 스스로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두고 시작. 다시 시작.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시작. 궤두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루수복. 톡톡 떨고증 썼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두고 으 아 아 아 Germany 아 아 여기는 이것도 쓰지요 여기 잘해야 돼. 시작!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서만 잘 맞춰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뿌리로 가니까 걱정. 하아. 돌아섰 할 때 브레이크를 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서시인데.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돌아섰다 돌아보면 거기가.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솟에서.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잠깐 쉬는 거야. 흥부가 좋아하라고. 개도작을. 돌아보면 돌아서 보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에 도가 딱 맞아야 돼. 톡톡 떨고. 톡톡 쏘고. 톡톡 쏘고. 톡톡 쏘고. 톡톡 쏘고. 여기가 중요해. 톡톡 쏘고. 아이고 좋아 죽겄네 1년 361월 그저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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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더라 그럼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단지 빨라서 이 발음을 또룩 또룩 또룩하게 여기야말로 간장공장 공장장이야 여기야말로 이런 판소리 하려면 이걸로 입이 촥 풀어지도록 해야 사실은 이게 부드러워 섰다만 좀 맨 앞에 섰지야만 했는데 술 좀 갔다 thanked 아, 그런거. 강공장장, 창공장장장, 그런거 아우아우아우아우. 집우에 콩깍이 강공공지 안고, 혼자 혼자 살아네요. 콩깍지, 콩깍지이고 똑같아. 깡콩깍지 안깡콩깍지 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찌 떨어보아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 양이다.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하라고? 여보 마누라, 통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 그려. 우리 춤이나 한 번 줘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포리떼 춤이라도 한 번 줘봅시다. 흥보가 돈 한 캐를 들고 노는디. 이제 어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니까 이 판분이 얼마나 점잖은 판분인지 알겠지요? 이 밥을 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막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나오잖아. 그런 바디도 있잖아요.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거 참 재밌어서 그동안 밥 못 먹었던 사람이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여기는 저기가 있어요. 절제를 해요. 기쁘다고 그렇게까지 널물어지지는 않아요. 밥을 한 섬을 지어갖고 만들어서 밥을 구더기처럼 파먹고 그런 걸 공을 지어서 공중에 던져서 받아먹고 밥 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점잖아요. 돈과 쌀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널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고 하는 말이 흥보가 거기서 명언을 하잖아요. 한마디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보다 활썩 더 되다. 부자들은 배불러 어찌 사는고 이 말 하잖아요. 이거 명언인데 여기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널물어지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던져놓고 돌아서던 도로 하나 수보고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즐겁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신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거죠. 기뻐도 널물어지지 않아. 공중에 밥 던져놓고 구더기 모양 모다 밥 파먹고 그러고 부자들은 배불러서 어찌 사는고 감히 그런 말 못 해요. 왜냐? 가난을 정말 겪어본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 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찌 사는고 배불러서 어찌 사는고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서운 말을 안 하죠. 근데 해악이기 때문에 그걸 하죠. 해악. 해악. 풍자 해악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다른 편본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합니다. 이건 꽤 진지해요. 그만큼 덜 어떻게 생각하면 덜 유머러스한 거죠. 조금 더 절제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징징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활짝 뒤집어져서 배 보이면서 배 긋고 이렇게 하늘 보이는 강아지가 아니야. 부르면 부른대로 고파도 그렇게 징징거리지 않아. 그게 이 매력이에요. 이 소리의 매력이라면 그게 매력이에요. 뭐라자면 강강하죠. 강강해. 동편제의 도도한 품격이 여기에 있어요. 슬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비루하게 그러지는 않아요. 또 기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천박스럽게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절제미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가 좀 덜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 비워내고 비워내고 부워내고 부워낼 때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나요. 그 자체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본을 한 거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